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네트워크 730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차 접종자는 7천여 명 증가한 371만 9천여 명, 2차 접종자는 7만여 명 늘어난 8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60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망설이거나 유보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상자의 18.6%만 예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료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동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 방식이 변하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옆에 가면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료 효과가 백신 접종에서 나타나려면 접종자가 많아져야겠죠. 다양한 유인책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4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백신 접종자의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해외여행을 주저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 등장한 또 다른 방법, 바로 백신 휴가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휴가 도입에 나섰으니 다른 기업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선 아예 현금 보상 방안까지 등장했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1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내건 미국의 얘기입니다.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자가격리나 추가 검사 없이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허락한 미국. 최근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접종량이 338만 회에서 219만 회까지 떨어지자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복권 프로그램을 활용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 5명을 뽑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3천만 원씩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35세 이하 접종자에게 100달러의 예금 증서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접종 대상자를 데려오는 주민에게 현금 카드 50달러를 줍니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7월 4일까지 접종 대상자를 접종하는 곳까지 무료로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한 도넛 업체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보여주면 도넛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야구표를 주거나 공짜 맥주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유인책을 논의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인책인 백신 휴가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오는 8월부터나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백신을 맞은 날을 포함해 최대 사흘간, LG그룹은 이틀간의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백신을 맞은 다음 날까지 쉴 수 있도록 했고, 카카오 등 다른 대기업들도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통해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이 부정적이어서 도입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